오늘 보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숭고님들 보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수박호 목사님이 되신 김성진 목사님, 임희애 목사님, 이충신 목사님, 임희철 목사님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목사 안수받으신 네 분의 성의차기식이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성의차기식은요. 우리 이제 정수사님들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교회에서 단임 목사님으로 계신 지금 현재 목사님 되신 분들의 본래 단임 목사님들이 성의차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성진 목사님, 박순당 목사님 해주시고요. 동시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동시에 해주세요. 그럼 이쪽으로 보시고 뒤로 보시고 뒤로 보시고 우리 임금정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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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